다음은 핵심 중에 핵심 물음표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주요 실천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이 계획조차 없이 시작했고 가고 있다면 오래지 않아 중도폭이 예상합니다. 이 길에서 중요한 실천 두 가지가 집중 듣기와 흘려듣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긴 시간 꾸준히 중심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기둥줄기를 잡아놓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다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당장의 실천을 쫓아가기 급급한 시간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아닐까요?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실천은 다음 단계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실천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으니 그저 지금 이렇게 애쓰면 언젠가는 이라는 막연함에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엄마표 영어를 할 계획인가요? 되는 대로 하는 데까지 하다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시작과 끝은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계속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끝내야 하는 시기도 오래지 않아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야 하는지 시작은 선택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음과 타업해야 하는 끝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해서 남겨놓은 11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초등 6년 전반전만큼은 제대로 이 길에서 애써 봤으면 하는 것이지요. 이 시기는 영어 습득에 있어 뇌도 도와주는 시기니까요. 12번째 영상 전반전만큼은 제대로 저질러보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얼만큼의 양을 채워나갈 것인지 매일 꾸준하기 위해 활용할 매체 확보 계획은 몇 년까지 세워보셨나요?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올해 실천할 계획만이라도 연말까지 구체화되어 있을까요? 그것과 이어질 내년 계획에 대한 분명한 중심은 잡혀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주요 실천 활동인 집중 듣기와 흘려듣기는 무엇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야만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내 아이에게 맞는 장기 계획과 계산이 서 있어야 합니다. 금방 바닥 드러날 집에 있는 책으로 진행하다가 바닥 나면 또 되는 대로 남이 좋다는 책을 사든지 대화하든지 하면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면 적어도 3년치 매체 확보 계획을 세워보라 권합니다. 설마 아직도 이 말을 책을 미리 구입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없겠지요. 누리부듬이 강조하는 제대로 업무표 영어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에게 이제는 익숙한 것이 있지요. 향후 3년치 매체 확보 계획을 세워보라. 시작했다면 꾸준히 나아가는 걸음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 생각합니다. 몇 년차, 몇 월, 몇째 주에 어떤 책을 활용할 것인지 그대로 진행될 확률 거의 없는 이 계획을 왜 세워야 하는지 두 권의 책에서 반복했고 유튜브 열다섯 번째 영상 매체 활용을 위한 3년치 계획 세우기에도 담아놓았습니다. 도대체 3년치 매체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도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공유 허락받은 계획서 샘플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2019년 4월에 대전 유성도서관에서 본래 영강 진행 중에 별도로 어쩌다 마련된 3회 압축 영강이 있었습니다. 서울 쪽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몇 차례 배웠던 어머님께서 오신다기에 설마 했는데 정말 KTX 타고 3주 내내 참석하셨지요. 강연 마무리하는 날 머뭇거리며 살펴봐 주었으면 한다 내민 것은 장기간 아이와 함께할 시작부터 목표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해본 내용이었습니다. 연차별 계획서와 그 계획서를 위해 찾아 넣은 정보까지 17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를 사진으로 담아 포스팅한 내용도 아직 블로그에 남아있네요. 당시 아이 연령은 7세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8세로 잡고 엄마 준비를 탄탄히 하는 해였지요. 세 번째 책이 출간되고 안부를 나누다가 10개월 전에 공유해 주셨던 17페이지 분량을 토대로 잘 정리된 최종 계획서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타이틀이 근사하지요. 엄마표 영어 이제 제대로 시작합니다. 해마다의 목표도 분명하고 집중 듣기 흘려듣기에 그의 실천 핵심도 보이네요. 매달 어떤 책을 준비할 것인지 전체 음원 시간까지 파악한 간단 요약입니다. 이곳에 계획된 책을 포함해서 수정 보안용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다. 책과 관련해서 참고가 되는 웹페이지 주소까지 조사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올해 초등 1학년이 되는 친구와 1월부터 이 계획서를 기본으로 진행 중입니다. 꾸준한 실천에 거칠 것이 없겠지요. 이분은 대전 소모임 세미나 참석 당시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최종 목표와 엄마의 다짐 인상적이었네요. 당시 진행 중이었던 1학년 1년차 워밍업 단계의 계획까지는 아주 디테일하게 완성되었습니다. 2년차부터는 목표의 중심을 잡아놓고 단계에 맞는 책 정보를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했지요. 1년차 아이 관찰을 토대로 2, 3년차 계획이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위해 했어야 하는 원서 공모가 만만치 않았음이 예상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복직이 예정되어 있는 워킹맘이지만 1년간 아이와 함께하며 습관화 시켜 놓아 워킹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상까지 계획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블로그 이웃으로 대전이 아니라 광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지난해 연말 목포 전남 도립도서관에서 일주일 동안 3번을 영광으로 만날 기회를 마련해 주셨는데 광주에서 장거리 달려 모두 참석하셨지요. 그 만남이 있고 얼마 뒤에 엄마표 영어를 진행 중이셨기에 이전까지의 진행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되는 계획과 앞으로의 매체 계획을 이리 꼼꼼히 구체화시켜서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욕심나서 공유 허락해달라 했습니다. 담아놓은 정보가 한눈에 잘 보입니다. 어느 시기에 봤으면 하는 어떤 책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북레벨은 어떤 수준인지 그 책을 소장하고 있는 인근 도서관은 어디인지까지 파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마다의 목표도 분명히 정리해 놓으셨고요. 보시는 분들은 이런 요약된 계획서를 위해 조사되었을 보이지 않는 정보량도 가늠해 보셔야겠지요. 쉬운 일도 아니며 단시일에 완성되기도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될 겁니다. 이분은 세 번째 책 출간 이벤트로 진행했던 서포터즈 미션을 나홀로 수행하신 분입니다. 이전 서울 쪽 강연에서 다수 만난 오랜 이웃이지요. 전체 공개가 아닌 이웃 공개로 올려주시는 미션 수행들에 담긴 정성이 남달라 공유 허락해달라 부탁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위로 터울이 많은 두 아이들은 이미 성인에 가깝고 올해 초등 입학하는 막내를 위한 계획입니다.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3년 계획이 아닌 초등 6년 계획의 중심 흐름을 요약해 놓고 3년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뒤 적절한 시기 활용할 챕터북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조사 3년 차 이후 활용할 작가발 단행본 뉴베레 수상자 고정까지 본인이 활용하기 좋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책 관련 정보 추가하고 계시지요. 이분의 미션 수행 중 기록에 대한 부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를 깊이 관찰하며 남긴 메모들,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을 수정하는데 방향기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란 걸 알고 있기에 기대가 되었지요. 엄마표 영어를 일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진행했는지 활용 매체와 시간 등등은 물론이고 진행 과정에서 아이에게 보이는 엄마만 캐치 가능한 반응을 살펴 형식에 신경 쓰지 말고 매일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보라는 겁니다. 자주 강조하지만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보여드리는 3장의 사진은 엄마표 영어 7주 안에 완성합니다. 도입부분, 대전 유성도서관 휴먼북 일기분들 후기 4편, 그 중에 한 분이 매 기수 영강 말기에 후배 기수들 위해 간증하러 오셔서 자신이 기록한 노트 오픈해 주셨을 때 공유하락받고 촬영한 많이 지난 사진입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참고했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책 보신 분들은 본문에도 기록을 강조하셨던 분이니 어느 후기를 남겨주셨던 분인지 알겠네요. 아이는 올해 4학년 4년 차에 들어섭니다. 이런 기록들을 참고해서 사소한 시행착오들을 바로잡으며 쌓아온 시간으로 매우 무난히 또래 이상의 원서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록들이 아래로 둘이나 있는 동생들을 위한 추후진행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말이 필요 없겠지요. 이러한 꾸준한 관찰들은 이후 원하는 아웃풋의 방향을 그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아웃풋을 도와주 선생님은 어떤 성향일 때 아이와 합이 맞춰줄 것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되어주니까요. 지난 우리의 8년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히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꾸준히 남겨놓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 이러고 있다 공개하지는 못했어도 때마다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을 온라인에 그때그때 정리해서 묻어두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누기 힘든 자료들까지 엄청나게 쟁여놓았던 예전 비공개 블로그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그런 블로그 하나쯤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계획서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겁니다. 하지만 정성들여 잡아본 그 그림은 진행하면서 보태기 빼기를 하며 수정 보완될 것이고 큰 그림을 완성하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기에 쉽게 이 길에서 벗어나거나 포기하지는 못하게 만들지요. 엄마표 영어는 그 자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도 도움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알기 위해 강연장을 찾고 관련 책을 빠짐없이 읽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알고 있는 것을 자신만의 실천으로 구체화, 가시화시키는 것 이건 말입니다. 이러한 3년 계획 세우기는 완성보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많은 시간 투자입니다. 진행하며 수없이 수정 보완되면서 처음 계획이 몽땅 틀어져 버린다 해도 그 서툰 시작이 이 길을 제대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 되어질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고 옮겨진 실행을 뒤돌아볼 수 있을 때에 오늘의 애쓰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자신만의 느낌표가 만들어지는 날은 오래지 않아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3년 계획의 좋은 샘플들을 이렇게 이것저것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정성, 시간 투자로 만들어진 내 아이만을 위한 우리만의 실천 계획 구체화가 아니기에 아무리 사진으로 담아놓는다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은 우물이 뭐 그리 시원할까요? 다른 우물, 마중물 나눔 정도에 뿌듯해서 내 우물 깊어지는 노력과 정성에 소홀한다면 결국 알고 있다 그 이상은 가지 못할 길이 되어버리겠지요. 다섯 번째 영상으로 이어집니다.